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큰 주제 두 번째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바로 앞에서는 분야 세 번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 첫 번째 대입전형의 구조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어 있고 수시에서는 수능체제학력기준이 활용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자 2022 전형별 모집인원입니다. 아직 2023 전형별 모집인원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면 정시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위주도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교과 전형 안에서는 1,582명이 늘어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는 6,580명이 줄어들었고요. 수능 위주에서는 5,20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은 확대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별 그리고 전형별 모집인원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다 똑같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학생부 중심 전형, 즉 교과 전형이 늘어났죠. 종합전형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와 함께 수능 대비는 필수가 되었다. 즉 균형 잡힌 학습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안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인데 각 전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학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 충실도입니다. 이 학교생활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전형이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사실 수시에서 저희가 반영되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요소도 있지만 정치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 학습이, 학교에서의 그 교육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학습이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능까지도 사실은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교과 성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과 성적 관리는 어느 때에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 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과 성적 관리는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교과 성적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교과 성적만 올린다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검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학생에게 적합한 목표 설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동기부여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진학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사, 그 다음에 학교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성적 관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노란색 보이시나요? 저희가 등급별 인원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문학은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플러스 4점이 필요하다. 즉 객관식 한 문항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는 지금 동점자가 많아서 2등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는 조금만 관리하면 그렇죠? 1등급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도 1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 이 문학과 생활윤리, 사회문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과목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일단 동점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합법과 장문이나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객관식 문항을 2개에서 3개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서 등급이 상승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과목들, 저희가 즉 경계, 즉 우리 학생의 바로 머리 위에서 등급이 나뉘어진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좀 열심히 보완을 한다면, 열심히 보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 학생의 점수가 왼쪽에 있는 파란색 표였는데 이렇게 기말고사에 만약에 3개 과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국어는 2.5등급, 사회는 1.89등급, 그리고 국영수사 과목은 2.42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교과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언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도 관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올해는 아직 성적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만 치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1년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3학년도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의 그 득점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국어 득점을 보시면 72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3등급이 나왔어요. 재학생만 가지고 할 때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 가서는 그렇게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점수는 잊어먹고 자기 등급만 생각해서 아, 내가 공부 안 했는데도 이 정도야. 좀만 하면 아주 많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능과 대비했을 때는 본인의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19, 2020의 수능 성적 분석인데요. 사실 원점수에서 등급 컷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수능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 기준으로 하면 아까 3등급이었잖아요, 국어가. 그런데 4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수학과 영어는 다행히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과 윤리, 그 다음 윤리와 사상은 4등급, 5등급으로 굉장히 등급 하락폭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 N수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재학생들만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이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원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의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영역별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어를 보면 이 학생은 문법과 독서 부분에 있어서 득점이 조금 낮은 편이죠.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으로 보자면 이 부분, 문법과 독서에 대한 보완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추론과 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별 보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제가 지금 좀 간략하게 표를 제시해 놨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쓴 답, 그 다음에 본래 정답, 그리고 채점 결과의 OX, 그리고 정답률 A부터 E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채점 결과와 정답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는 뭐냐,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답률 B는, 그러니까 B는 정답률이 60%에서 80% 사이입니다. C는 40%에서 60%거든요. 그러니까 A, B, C라고 되어 있는 정답률 문항은 사실은 대부분 다 맞아줘야 되는 아주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약한 그런 문항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은 문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D는 정답률이 20에서 40이고요. E는 정답률이 20%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E는 좀 어려운 문제. 즉, 국어로 말하자면 3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예, 이거고. 그 다음에 C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 학습을 했다면 맞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 이렇게 실수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실수를 줄여야지만 저희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채점 결과와 정답률을 확인한 다음에 실수가 되지 않도록,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와 있었던 행정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성적이 있던 학생, 행정학과 지망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되게 가고 싶다. 홍의대도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게 될, 지원을 희망하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2022학년부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 2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이 실제로 수능에서 맞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또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이제 저희가 지역균형처럼 추천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3기 합 7이 됩니다. 숭실대도 지역균형 교과에서 2기 합 6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즉, 수시에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교과전형 안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금 1, 2학년들이 대입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대입의 번화 방향 중에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능 공부에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몰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2 저희가 경희대 수시 결과를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그 다음에 예비번호로 합격률까지 저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결과들은 사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 보이잖아요. 사실 빨간색은 불합격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은 합격한 학생인데 왜 이렇게 등급의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학교급별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좀 합격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학생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한 학생들, 즉 선배들의 결과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대학이 발표한 여러 가지 입시 결과 중에서 저는 실입 때 수시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아예 학교를 구분지어서 아예 학교를 구분지어서 이 학생들의 합격생의 학생부 등급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안에가 이제 저희가 일반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자사고인데 내신 등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급별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사실 저희 학생들이 맨 끝에 붙은 학생들의 사례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일반고 안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학이 이런 자료들을 제공했을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하는 방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학생부 관수와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는 내실 있는 학교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학교 활동, 특히 교과세트, 독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이런 평가 항목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개의 역량, 학업,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몇 퍼센트 비율로 반영하는지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자료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제시해 줬죠. 그리고 평가의 척도가 탁월 부터 미달까지 모두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척도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활동 계획을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입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 인재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지도할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기초교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이죠. 앞에서 제시되었던, 제공되었던 실입대 결과를 보시면 행정학과의 학교생 종합전형의 평균이 1.9등급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국영수국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고요. 또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그러면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공준비 팁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신문을 활용할 수 있다, 독서를 활용할 수 있다인데 그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활동 안에서 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목을 선택하는 것, 또는 진로활동에 참여하는 것,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독서, 자율, 그다음에 동아리, 이런 봉사까지도 학생이 어떤 부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 문제와 공동체 가치, 왜냐하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배우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에 대한 이해 및 조정 능력을 갖춘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상부터 독서까지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학교 교육계획서 분석, 그리고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분석,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어떤 대회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자율활동으로는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그다음에 동아리도 전공과 연계한 것들 또는 전공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동아리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과세특은 저희가 선택과목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과목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모든 활동이 저는 사실 독서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로 우리 학생들이 연계 또는 추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독서, 특히 올해 생활기록부 개정된 부분들을 보면 독서가 예전에는 책 제목과 저자만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수업 시간에 활용한 발표나 어떤 역량을 좀 펼친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또 기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면 본인의 학교 생활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도 좀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서 또는 진로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이런 입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들이 있고요. 또한 수시에 대한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시에서도 특히 우리 서울 학생들의 합불 자료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시 자료들, 대학과 학과를 검색하시면 합격생, 불합격생들의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어떤 등급, 그러니까 수능의 등급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좀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학교 생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는 모두 다 저희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신다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목표 선택, 그리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충실도를 위해서 우리의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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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